예도는 존좌의 숲에 있습니다. 약간 쌀쌀합니다. 여러분 새소리 들리죠? 지금부터 예도는 베흐티넘트 소시흐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예도는 소시를 구조주의와 함께 다루었고요. 그 다음에 포스트구조주의, 포스트 모더니즘을 다루면서 비교적 세밀하게 이미 강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부터는 소시르에 대하여 구조주의, 그 다음에 포스트구조주의 이런 영향들을 빼고 이 소시르의 기호론, 그죠? 이 언어학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으며 소시르의 삶이 어땠는가?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체계적으로 구흐틴 랭귀스틱 제네랄 일반 언어학 강의에 천착하여 세밀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사유여행을 떠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예도가 소시르 강의만 곳곳에서 구조주의와 포스트구조주의를 다루면서 한 20, 30 강좌에서는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소시르만을 다루면서 체계적으로 이끌어가는 강의는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그래서 참 많은 분들의 요청이 있었고요. 특히 오늘날의 철학을 하는 모든 분들에게 이 소시르는 정말 결정적인 학자라고 할 수가 있어. 그게 소시르를 모르면 구조주의의 레비스트로스와 그것을 비판하면서 오늘날의 철학을 이야기하는 그죠? 포스트구조주의 미셸 푸코, 자크 라깡, 자크 데리다 그 다음에 폴 리퀼, 줄리아 크리스테버 이 프랑스의 포스트구조주의, 포스트 모더니즘을 다루기가 상당히 어렵겠죠. 그렇죠? 그래서 소시르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포스트구조주의에 대한 이해 역시도 실패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소시르에 대한 전의회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서양 철학을 하는 사람에게는 정말 결정적으로 중요한 거다. 그래서 여도가 소시르만을 다루는 그래서 일반 언어학 강의도 조금 더 체계적으로 세밀하게 천착해 들어가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강의 정말 재미있겠죠. 여러분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여도만의 클라스를 갖고 지금까지 850여 개의 강의에 도달하고 있는데 서양 철학의 토대를 잡고 서양 철학을 읽어나가는 데 있어서 도움받으신 분들 가운데 여건이 되시는 분은 꼭 사막의 철학 예도TV로 후원해 주십시오. 자발적 수업료겠죠. 그렇죠? 예도 강의 들어갑니다. 페르디낭드 소시르는요. 스위스 제네바에서 1857년도에 태어난 거예요. 프로이트랑 1년 차이로 태어난 거예요. 사회학자 디르켠과도 1년 차이 1년 전후로 태어난 거예요. 제네바에서 태어났고 아버지는 유명한 박물학자였어요. 집안 대대로 자연과학에 관심이 많았던 그런 부모님 밑에서 자라게 되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언어에 대한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15세까지 영독불 그리스어 라틴어에 상당히 깊이 있는 수준까지 도달했고요. 이게 이제 스위스는 독일어 불어가 함께 공존하는 그런 나라잖아. 지금도. 그래서 이런 언어들을 섭렵하는 데 좀 쉽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어찌되었건 15세까지 영독불 라틴어 그리스어에 상당히 높은 수준에 이르렀고요. 17세부터 산스크리어트를 공부합니다. 그러니까 인도, 유럽의 정통한 사람들이 또한 산스크리트를 공부하게 되잖아. 이게 토대니까 그러면서 언어학을 상당히 깊이 있게 다룰 수 있는 토대를 이미 어렸을 때 마련하게 돼요. 그런데 부모님의 영향으로 제네바 대학교에 입학해서는 75년도에 입학을 하게 되는데 이 시기에는 물리학과 화학을 자연과학 쪽으로 공부를 해. 그런데 또 틈틈이 언어학도 함께 공부하는 이런 시절을 1학년 때 제네바 대학에 들어가서 보내게 돼요. 그러다가 이제 76년도에 프랑스 언어학회에 가입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독일 라이프지히 대학의 신문법학회라고 하는 그러니까 의문법칙의 필연성을 연구하는 그런 대가들이 또 있었어. 그래서 독일로 유학을 갑니다. 라이프지히 대학으로 거기에는 브루그만이라고 하는 대가가 있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자기가 제네바에서 1년 동안 허비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독일로 유학을 떠납니다. 그때부터 졸업할 때까지 거의 한 80년대에 산스크리트어에 대한 절대적 속격으로 박사학위 논문을 끝낼 때까지 라이프지히 대학에 머무르고 또 베를린에 가서 언어 역사를 또 연구하기도 해요. 베를린에 또 대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그의 독일에서의 삶이 끝났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78년도에 1878년도에 인도 유럽에 대한 어떤 모험체계에 논문을 논문을 출간하게 돼 이게 또 유명한 어떤 언어학계에서는 그 당시에 유럽에서 유명한 작품이 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예도는 점점 심도 있게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강의를 이어나가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78년도에 이미 독일 시기에 독일에서 유학 시기에 자기 논문을 출간한다고 이게 박사학위 논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시리의 관심은 언어 자체에 대한 어떤 문법 연구라기보다는 언어의 바탕이 되는 게 뭘까에 항상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자기 선생이었던 부르그만을 중심으로 의문 법칙에 대한 그죠 어떤 연구를 그 이전에 이미 소시리는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 것들이 맞아떨어지면서 이제 유학에 만족감을 얻는데요. 그런데 이제 80년도에 박사학위 논문으로 1880년 산스크리트의 절대적 속격이 통과되고 난 뒤에 독일에서도 인정을 받았지만 독일에 머물지 않고 또 프랑스로 가게 돼요. 여기에서 결정적인 어떤 새로운 학문의 연구가 또 열려집니다. 특히 그 당시에 유명했던 프랑스 의학회에 또 가담 했잖아. 그죠? 젊은 시절에. 거기에 열심히 참여하고 그 다음에 한 실업고등학교에서 언어학을 가르치게 돼요. 그러면서 거의 한 10년을 머물러요. 91년도에는 제네바 대학에 교수로 초빙되는데요. 이 시기까지 프랑스에서 신업학교에서 학생들도 가르치고 또 프랑스 언어학회에 또 참여해서 열심히 활동하게 된다. 그러면서 비교적 만족한 삶을 영위하다가 91년도에 자기 고향인 제네바 대학교 에서 초빙이 와서 프랑스에서의 삶을 정리하고 다시 스위스로 오게 되죠. 91년도에 그러니까 프랑스에서 레종 도네르 상을 받을 정도로 소시르는 비교적 프랑스에서의 어떤 모든 삶에 만족했어요. 그런데 자기 고향에서 교수로서 언어학을 가르치는 초대를 받자 소시르는 미련을 두지 않고 제네바로 오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결정적인 강의를 거의 한 십몇 년이 지나서 하게 되는데 거의 그의 말년에 하게 돼요. 언어학 교수가 또 은퇴하기도 하고 이래서 강의를 하게 되는데요. 1907년부터 11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서 일반 언어학 강의를 하게 돼요. 그게 그 유명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구후트 랭귀스틱 제네랄 그러니까 일반 언어학 자기가 쓴 책이 아니에요. 제자들이 모여서 그 강의 노트를 중심으로 발췌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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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한 게 바로 일반 언어학 강의라고 하는 이 작품 그래서 거기서 세 번 강의를 하고 12년도에 중병을 얻게 되고 투병을 하다가 13년도에 생을 마감하게 돼요. 그러니까 소씨르 자신은 자기의 어떤 사상이 그죠. 언어학에 대한 어떤 견해가 그렇게 혁명적이고 대단하다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어. 그리고 비교적 평범한 생활을 영위했고 또 결혼을 해서 자녀를 두 명도 얻고 거의 여행이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 한 곳에 정착하면 거기에서 쭉 삶을 영위하는 그런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고 어떤 그 자료로 남긴 것들은 꽤 있지만 그러나 자기가 직접 쓴 그죠. 예도가 박사학위 논문으로 이야기했던 그 산스크리트 에 대한 그 논문과 78년도에 논문을 출간했던 인도 유럽의 어떤 모음체계 이런 것들이 다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보다 결정적인 것은 소시를 자기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프랑스의 어떤 서구 철학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 그 작품 그 작품 언어학 구조 인류학 사회과학 문학 비평 소시르 이후에 이 소시르의 언어학을 모르고 오는 거죠. 어떤 인문학 인간과학이 불가능할 정도로 그런 인물이 되는데 그런데 정작 소시르 자신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게 바로 세 번에 걸쳐서 강의를 제네바 대학교에서 강의를 했던 1907년에서 11년까지 그 강의 노트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게 소시르가 13년도에 비교적 이른 나이에 50대 중후반에 생을 마감하잖아요. 57세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생을 마감하게 되는데 그 이후에 한 2, 3년 지나서 16년도에 두 사람의 이름으로 일반 언어학 강의가 출간돼요. 그게 누군가 하면 발리와 세슈에유라고 하는 두 제자에 의하여 그런데 그 노트들을 상당히 많이 또 이렇게 구해서 보기도 하고 그랬겠죠. 그렇죠? 그런데 편집을 하다가 보니까 일반 언어학 강의가 소시르의 이 강의가 상당히 상당히 중척되고 내용이 똑같은 것들이 상당히 많은 거야. 편집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두 사람이 고민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발리와 세슈에유가 고민을 하다가 세 번째 했던 강의를 중심으로 첫 번째 두 번째 강의를 요약하는 그런 방식으로 편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당연히 소시르가 살아 있었다면 원하지 않는 그런 방식이겠죠. 그런 방식으로 일반 언어학 강의가 소시르의 이름으로 세상을 떠난 이후에 출간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결정적인 거예요. 이게 이게 이 작품이 나오고 나서 이제 언어학에서는 그 당시에 로만 야콥슨 여러분 알죠. 로만 야콥슨의 의문 법칙이라든지 이게 또 라칸한테도 중요한 역할을 미치잖아요. 그 다음에 트루베츠코이 이게 이제 그 프라하 학파 거기 출신 그 다음에 옐름슬레브라고 하는 언어학자가 있어요. 또 에밀 벤베니스트 이런 학자들한테 결정적인 영향을 미쳐요. 소시르 이후에 나타난 이런 언어학자들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돼요. 폴리케르를 읽으면 다 나와요. 그러니까 소시르를 중심으로 나타난 로만 야콥슨 또 그 옐름슬레브 트루베츠코이 또 에밀 벤베니스트 이런 학자들에게 또 영향을 미쳐서 심지어는 미국의 노암 촘스키까지도 그렇죠? 생성문법에 까지도 간접적인 비교적 먼 영향이겠죠. 그렇죠? 그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소시르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언어학에서는 이런 영향을 미쳤고 이제 포스트 레비스트로스에게도 영향을 미쳤고 그 이후에 여러분들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대가들로 알고 보이고 그죠? 예도가 이미 강의를 다 했습니다. 체계적으로 들어가보면 소시르에 대한 만약에 데리다 강의에 들어가면 데리다가 어떻게 소시류를 까고 자기 이야기를 하는지 그 다음에 폴 리케르가 어떻게 소시르와 갈라지는지 미셀 부커가 어떻게 갈라지고 둘레즈가 어떻게 소시르의 용호들을 사용해서 자기의 어떤 철학을 전개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미 상당히 많이 강의를 해놨어요. 비교적 세밀나게 그러니 어여 보면 이 소시르에 대한 강의가 체계적으로 먼저 했어야 되는데 구조주의랑 묶어서 두 개밖에 안 했어. 그걸 들은 사람들은 오늘부터 이어지는 강의를 소시 한 사람에 대한 강의 소시류를 한 사람에 대한 강의가 오늘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재미있겠죠. 그렇죠. 그렇게 영향을 미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소시류를 모르고는 구조주의도 알 수 없고 또 그 이후에 전개된 포스트 구조주의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언어학자 인지를 여러분들이 인지 해야 되는 거죠. 당연히 그래서 발리와 세슈에이유를 통하여 16년에 출간되게 되는 그 일반 언어학강의가 계속해서 재판을 거듭하면서 또 수정도 가했겠죠. 노트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소시 자신이 쓴 게 아니라 그 강의 한 것을 노트로 쓴 것이 이제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거예요. 이건 다른 이야기죠. 그렇죠. 그런데 1967년도에 르돌프 앵글러라는 사람이 이 뭔가 발리와 세슈에이유가 출간했던 이 일반 언어학강의는 제자들의 어떤 노트를 요약한 거기 때문에 뭔가 문제가 있다. 이래서 67년도에 노트를 다시 이렇게 편집하고 해가 비교적 비교적 반복되는 부분만 빼고 대부분을 그대로 그냥 출간하게 돼. 그게 이제 르돌프 앵글러판 소시르의 일반 언어학강의 일반 언어학강의는 강의 노트를 그대로 비교적 그대로 출간한 앵글러판이 있고 그걸 세 번째 강의를 통하여 편집한 발리와 세슈에이유판이 있는 거예요. 재미있죠. 요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시르를 인용할 때는 이 두 개가 거의 함께 보충적으로 인용될 때가 많아요. 그 이유는 강의 노트가 앵글러가 편집해서 출간했던 이 강의 노트가 왜 중요한가 하면 발리와 세슈에이유판에는 이런 차이가 있어요. 소시르가 직접 살아있었다라고 하면 그 강의가 전개되는 그 순서가 있잖아. 그죠. 그 순서대로 사유를 해서 정리를 해서 출간을 했겠지만 소시르의 의도와는 다르게 발리와 세슈에르는 과감하게 그죠. 애유는 과감하게 그 일반 언어학 강의에 대한 그 내용을 의미에 맞게 자기들 나름대로 편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앵글러가 생각할 때는 이 노트에서 강조된 부분들이 빠져있고 또 중요한 것들이 순서가 바뀌어져 있고 이래서 이 노트를 그냥 그대로 가급적이면 출간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래서 자기가 그것을 출간하게 그래서 두 개의 강의 노트와 일반 언어학 강의를 요약한 첫 번째 두 번째가 강의 노트를 가능하다 그러면 그대로 출간한 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발리와 세슈에유의 판은 어떻게 되겠어요? 뭔가 소시르가 살아있었다면 다르게 그 책을 구성했을 그 순서가 뭔가 뒤죽박적일 것이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 그게 뭔가 하면 소시르의 일반 언어학 강의에서 중요한 개념이 바로 기호의 자의성 아브리트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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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호의 자의성이 강의 노트에는 엄청 강조되어 있는데 이 두 사람이 편집한 첫 번째 일반 언어학 강의 그 본에는 기호의 자의성이 덜 강조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문제점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소리 이미지와 음성에 대한 어떤 그러한 내용이 일관적이지 않게 편집이 돼 있어요 이런 문제점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소시리의 전문가인 조너선 컬러라고 하는 영미 학자가 있어요 그 사람이 쓴 구조주의 시론을 여러분들이 꼭 참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외도도 그것도 읽었습니다 그런 거기에서 이러한 소시리의 어떤 조너선 컬러 소시리의 이러한 일반 언어학 강의의 어떤 편집 과정의 문제점이 거기에 나타나 있어요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거쳐서 이제 소시리의 일반 언어학 강의를 읽는 자는 앵글러 판을 볼 것인지 아니면 발리와 세스웨이 판을 볼 것인지 이 두 개를 함께 조합해서 보게 돼요 그렇죠 그런데 소시리는 이미 포스트 구조주의를 통해 상당히 많이 연구됐고요 그 이후에 또 소시리의 어떤 이런 사유의 중요성을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수용하는 이런 연구가 구조주의와 포스트 구조주의를 거치면서 각 학자마다 다른 방식으로 연구됐기 때문에 이런 두 개의 문제점은 크게 많이 나타난다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물론 언어학으로 가면 또 달라지겠죠 이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결국 소시를 잊어내는 거죠 그 의미는 말을 만드는 자의 어떤 그 빠홀의 어떤 살아있는 생생한 음성을 통하여 이건 철학에서도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주체의 말하는 발성을 통하여 의미가 형성된다 라고 본 것도 있고요 철학에서는 이거를 이제 후설의 어떤 주관성 안에서 나타나는 존재 의미 이거를 목소리와 현상으로 까면서 데리다가 67년도에 자기의 철학을 수행하죠 이런 것들도 다 이런 소시르의 언어학을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그러니까 어떤 의미는 기호 체계로 부터 나온다 그 기호 체계 안에는 차이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고 주체가 발언하는 빠홀은 언제나 이미 형성되어 있는 언어체계인 런그로부터 나온다 그 런그로부터 나오는데 더 중요한 것은 기호는 기표와 기위로 나누어지지 않나요 그렇죠 소시르의 세미올로지로 들어가면 그러니까 시니피에와 시니피영으로 나뉘는데 이 두 개는 어떤 특별한 절대적 관계를 맺고 있지 않으며 필연적 관계도 없으며 이 두 개는 그냥 자위적 관계만을 맺고 있다 이런 것들은 세밀하게 다룰 거예요 오늘은 첫 번째 강의라서 일반 언어학 강의의 편집 과정까지 다루는 게 예도예요 그래서 대략 적으로 말하자 그러면 소시르의 이런 용어들이 있잖아 시니피에 시니피에 레비스트로스 그리고 둘레즈 푸코 줄리아 크리스테바 데리다 폴리게르 뭐 다 중요하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소시르가 사용했던 생따그모 연사체 그 다음에 파라디그모 개사체 이 계열체도 그대로 둘레즈와 푸코 이런 데 다 그대로 사용되잖아 그죠 그 다음에 또 랑그와 빠호를 이야기하면서 나타나는 언어의 공시체와 통시체 이 구조는 이미 소시르한테서는 변화되는 구조였어요 그러나 소시르의 강조점은 어떤 이 구조가 시간의 변화 가운데서도 언제나 언제나 이미 변형되면서 큰 체계로서 사회문화를 구성한다라고 본 거예요 사회적 규약 관습으로서 나타난다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통시적인 언어의 어떤 발전이 이런 공시적인 체계 안으로 언제나 수렴되기 때문에 언어에 대한 주된 연구는 랑그에 있다라고 소시르는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어체계 기호체계 안에는 차이만 있는 거예요 이 차이를 통하여 의미가 형성됩니다 기표와 기의 사이에는 어떤 필연적 관계나 절대적 관계가 아니라 자의적 관계로서 각 문화마다 그 소리 이미지와 개념은 자의적으로 형성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통시성을 인정하는 공시예요 나중에 더 세밀하게 이야기하겠지요 그러니까 이 공시는 구조로서 나타나는데 이 랑그는 시간의 변화 통시의 어떤 언어의 발전을 통하여 변화되는 구조라는 걸 함께 이야기했어 이미 소시리 그런데 그 강조점은 공시에 있었던 거죠 그죠 이 체계 안에서 레비스트로스는 문화를 봤다 문화의 체계를 보게 됐다 그래서 구조 인류학의 어떤 중요한 도구로서 소시리의 사유를 언어학적 사유를 갖고 가게 된 거예요 레비스트로스 레비스트로스 강의도 이미 예도 TV에 일곱 개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시리가 이야기했던 시니피의 시니피형 기표기의 기호의 기호의 자위성 계사체와 계열체라 그러죠 계사체 연사체 통시와 공시 랑그와 빠홀 이런 것들이 다 일반 언어학 강의에 포함되어 여기에 대한 강의를 이제 세밀하게 다음 시간부터 천착해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은 이런 용어들이 구조주의와 포스트 구조주의에게도 영향을 미쳤고 문학 비평 그러니까 철학 문학 비평 사회학 인류학 거의 모든 곳 그 다음에 미학대까지도 영향을 미쳤어 이걸 모르고는 오늘날 철학을 할 수 없는 지경이에요 그래서 소시리를 따로 비교적 체계 있게 체계적으로 다루려고 예도가 기획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일반 언어학 강의가 이런 편집 과정을 거쳐서 발리와 세슈에이유의 어떤 그 최초에 편집된 강의 노트가 강의 노트가 책으로 나왔고 67년 이후에 앵글러를 통하여 강의 노트를 비교적 그대로 출간하는 그러한 소시리의 강의 본이 또 나왔다 이 말이에요 이 두 개를 갖고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보충하기도 하고 하겠는데 이제 세밀하게 강의를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들 재미있는 시간이 되리라고 예도는 확신합니다 건강한 주말 보내시고요 어디에 계시든 여러분 꼭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예도 물러갑니다 주스 자식 이션 저희가 που 헤이